샤워 샤워 갑시다 샤워 뭐래 샤워하러 가래? 아니 넘어서 오는데요? 오는데요? 샤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이씨 오오 대기 올라가? 아니야 올라간대 아니야 보셔 어디야? 어딘지 알고 가는 거야? 몰라 나도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아이씨 아까 참스러웠는데 뭐해 어디로 가야 돼? 배찍기가 나의 적이야 아저씨 가세요 올라갈 수 있나? 어 어 오오오 갔냐? 아 병 걸릴 것 같아 으아악 난 예상했는데 나 예상했어 이거는 저거 일어나겠다 하지만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지 지마 살라고 뭐야 뭐야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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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요? 이것도 예상했고 저건 나도 예상했지 아까 봤거든요 그렇죠 오씨 뭐셔 아저씨 누구신가요? 오씨 안 보여 배터리가 이제 없어 어이씨 맞아 여기 이리로 내려가야되나 보다 어 여기네 사워 뭔가 굉장히 싫은데 하하하 아 이상한 소리나 귀여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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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우리는 어 뭐야 어디로 가라고 허어엑 잠시만요 아이씨 잠시 아이씨 필름이네? 아니 뭐가 반짝반짝거리는데 여길 기어 들어가라고? 어? 뭐야? 탈출하나요? 아니였어 그냥 단순한 로딩이었고 왜? 컴컴해지지마 살려줘 용감하게 달려갑니다 왼쪽에서 뭐가 나오나요? 필름 좀... 아니 배터리 좀 주십시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아 이거 어떻게 가냐고 지금 배터리 없는데 저기 빛 여기 막혔고 오케이 빛을 향해 뛰어간다 뭐가 있소? 없소 아 배터리 좀 주시오 없소 여기 방금 거기요? 어 아 뭐야 그럼 빛을 향해 뛰어간다 겁대갈래 상실했다 아 이거 하면 꼭 옆에서 뭐 나올 것 같단 말이지 흠 흠 흠 흠 흠 플러시 더 워터 바이 턴닛 흠흠 두개 밸브 뭐래? 아하 몬디우 들어가기 실패도 생겼어 아니 물로 이 물을 빼라는 것 같아 밸브를 돌리라는 것 같아 오 온다 온다 왔다 왔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흠 이 근데 이 거 이 봄이로 뭐 오겠지? 배터리 없니? 숨을 곳은? 여기 아니요? 수구리? 그렇소. 쇠사슬 소리가 나오. 걸릴려면 뭐 숨어있어도 걸리더만. 배가 보인다. 맞아. 많이 나왔네. 이때 나가면 되나? 아니요. 한방이요. 옆에 케빈은 있었네.